쑤고링 쑤고링 샥 끝 나왔다 고통의 근원 와 말 왜 미친거 아니냐 미쳤네 아니 야 이 캐릭은 추케이론이 맞는거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추케이론이 맞다 어차피 일단은 가이님부터 먼저 보낼게 이녀석 강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화한다고 그랬지 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노여움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와 야 야 이거 야 이거 왜이러냐 아 이거 참 야 22성 둘둘은 쉽지 않네 확실히 근데 아 그래요? 잠깐 갔다오자 미추추님 방송 안티라는데 한번 제 안티방송 좀 가봅시다 님 방재가 왜그러나요 축하해주세요 진격효는 안티방송이라는데 축하해주세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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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내방에서 꺼져 자 여러분들 가봅시다 제발 신호가 목숨이 오직 주인님 목이상해요 아니라고요? 어쩌라고요? 아 안돼 와 19성에 20성 갈 때 터지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우 나 두통아 일단은 오늘 주간버스도 한번 돌아보고 일단은 가엔림 먹자 스페어 있어야 돼 스페어 떴다 어? 몽벨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나오나?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는 난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고급 아니 무기상자는 진캐로이드네 뜨라고 지금 여기 무기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보였다 거대한 공포 어쩜 좋냐 이거 보여 버렸다 자 극들 갑시다 고고 하나 둘 셋 1필까지 완벽 오케이 좋아요 극들 깔끔하구먼 제논도 한 이 정도 잡아야지 이 정도 속도를 잡아야지 솔직히 어 매주 60억씩 계속 수급할 텐데 해방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1년 기다려야 돼? 어휴 끝났네 수고 떴다 오늘 드디어 거대한 공포를 먹는 날이구나 떴다 4 7 이기다 오늘 3 2 1 너랑 힐 이거 왜 이게 뭐야 이게 나 출산해 22성 지금 바로 가겠지 지금 바로 22성 안가는데 아 무슨 소리야 거절 쿠폰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아직 아 진짜 이 캐릭터 우는 넘사다 진짜 진짜 말 안 된다 이거 22성은 도전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안 돼 강화부터 일단 17성부터 먼저 달려놓고 아! 아! 아 이거 뭐야 이거 제발 모르고 한번더 눌러서 화집하고 터져버려라 넌 이번 영도 조심해라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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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오케이!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?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길드원이 형 거공 먹은 거 보고 샷 건지고 빡종합 다 됐다 아아 미안하다 진캐야 왠지 왠지 30포들과 같던 소리 일단 미리 써봤어 오케이 오케이 고 어! 일단 씁시다 오케이 27포 나쁘지 않아요? 블랙크 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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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섭다고 했잖아요 27포 좀고 야 이거는 킵하면 이걸 킵하는게 맞아? 아닌거 같은데 돌립시다 이거 근데 안 어울려 어 야 근데 치르기 두개 있을 때는 하나씩 18성 18성 올리고 그렇게 올라가나요? 두개가 있으면 하나를 18성 올리고 18성 올리고 19성 올리고 19성 올리고 그게 정밴가? 음 여러분들 잠깐만 오늘 기분 안 좋게 했으니까 햄버거 10세트 뿌리겠습니다 반장선거 뽑힌 초딩들도 햄버거 30개는 쏜다? 9살보다 못한 새끼야 아 블랙하트 아 불하가 있구나 맞네 하우 왜 이렇게 빨리 칠을 뻥 나요 진격해놨는 미쳤다 미쳤다 삼재 이발 단풍의 정모 알았어 그래 야 그래 오케이 그럼 21성 하나 누를게 별 이거면 괜찮지? 이거 하나 누를게 오케이? 버프물 띄오툼요 어허 understanding 안돼 오! 어우 100 한번만 더 누르자 진 케로이드해서 진 케이 올리는건 되잖아 진 케이크에서는 안되는데 거꾸로는 되잖아 한번만 하자 에어리워 에어리워 1투만둬? 오케이? 진짜 찐막 진짜 찐막 라스트 비상 진격 캐논 마기산 22달고 강원기 사과방송 일으킨 거에 메이플 섭종시키겠다 선언 라스트 한 번 와 22선 팍스긴 하다 끝내 이제 그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